리그 오레전드 어... 시작해봅시다 오늘의 리그 오레전드 세 번째 플레이 아칼리가 보겠습니다 아니야 충전형 물량 팁시다 오케이 이번에 아칼리가 패치가 좀 됐죠 일단 패시브가 첫 번째 공격 체력 회복 두 번째 공격은 이제 추가 피해 뭐 그런 걸 바뀌었고 은신 같은 것도 좀 바뀌었는데 이거는 이제 설명 만들어 봤고 한 번 쓰는 거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킬도 좀 바뀌었어요 쿨타임이 줄어드는 조건이 생겼어 막타로 먹었을 때 60%의 쿨감 원래 짧은 건데 더 짧아졌고요 뭐 그런게 있습니다 W가 이제 근처에 저 스포타만의 아칼리의 모습을 이 완벽한 은신으로 돼가지고 이제 시어마드 써도 못찾죠 렌즈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못찾습니다 정말 좋은 은신 스킬 됐어 근처의 지점으로 순간이동하며 이전 위치에 8초 동안 유지되는 연막을 남깁니다 연막 안에 적은 14%에 둔화됩니다 안에 들어가면 투명 상태가 되고 그 외의 거는 똑같네요 오케이 이게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그대로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은신이랑 투명 뭐 그런 두 가지 그게 생기면서 살짝 어려워진 그게 생기면서 살짝 어려워진 첫 번째 건 1 두 번째 건 추가타 이러면 이제 패시브 쿨 돌고 다시 약간 여기 막타 써서 먹어요 막타 2레벨이 2로 막타먹으면 쿨타임 줄기 마나 오지게 빠지겠네요 작은 놈을 먼저 그래서 좀 끌겨두고 죽지마 애들아 이런 이렇게 막타로 먹으면 쿨이 줄어서 더 빨리 잡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번에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가능하면 평캔 해주고 다음 추가타라고 체력해볼 오 이거 근데 라인 유지랑 정글링 돌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이게 양면 해수련 이 별로 안 딸고요 자 정글러 생활의 지혜를 이용합시다 벽 근처로 가가지고 먹으면 미드라이너의 CS를 좀 빼서 먹으면서 3렘을 찍으면서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땡겨지지 않아서 괜찮은데? 아주? 조금 카이팅을 해주면 피 회복 저거 그리고 추 댐 저런 걸 사용하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정글을 돌 수 있네 이거 다음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좋아 정글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다니 굉장히 좋은데? 위로 막타먹고 위로 또 막타먹고 위로 늦춰주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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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되는군요 아닌데 뭔가 엘전 거랑 좀 비슷해 보이는 듯 하면서 또 다르기도 하고 일단 빨강을 타하자 W를 아 이 방향으로 약간 순간이동을 하면 이거 벽 넘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벽 넘을 수 있어 아마 가렌이 지금 다른 생각을 하면은 와드를 하고 더 압박을 하겠어 아니면 집에 간 걸텐데 그럼 여길 넘고 아! 젠장 걸렸어 잊네 이거를 이쪽으로 던져서 보자 오케이 노와드 노와드 있던거 사라졌어 마침 나르 분 나르 분노도 쌓여가네요 아 근데 나르님 가봐도 되는데 이거 분노 쌓으셨어 음 네 기껏 이렇게 말이죠 벽 넘는 거 가능 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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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 메뚜가 메뚜가 이거 먹니 안넘어지네 여기는 이기 벽은 굴나보다 말파 이프트 바텀 갱은 갈 타이밍인데 우리 원딜 트위치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방금 먹으겠네 여기 있는거 먹기나 해야겠다 워낙 먹는거죠 여러분들 와 이 두번째 사격을 확실히 잘 쏴야 될 것 같애 얘는 이제 콤보 사이사이 평타를 섞어주는게 정말 중요한 캐릭터가 됐네요 아 강타 너무 빨리 썼다 진짜 중요한 캐릭터 됐어 우리는 같은 곳을 향했는군 미리미야 탈인듯한데 상립인듯 탈론이죠 이거 탈론 놈 이거 탑에 갈 것 같은데 잠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어지는지 하하 되는군 이런 블루 리시 해주면 되겠다 블루 5초 메뚜기 메뚜기 메뚜 메뚜기 우리 바텀 어떡하지 너무 터졌는데 WP 당한거죠? 이거 오늘 같이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아주 그냥 어떡하면 좋아 아주 아 이거 간만 보네 이거 빼는게 좋아 빼는게 좋아 드려지게 아 내가 있는 곳에서만 깔려 너무 이거 극혐이다 예전에는 W를 적족이나 시야 보고싶은데 써서 좀 재미를 봤는데 그게 안되네 와 렉몬이가 더 잘해 렉몬이 하드캐리로 가야겠다 액몬이가 제일 잘해 이제 궁이네요 궁은 이번에 조금 데미지가 많이 약해졌어요 그 외에 다른게 이제 좀 부각이 돼 보이긴 해도 궁이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궁에 많이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원래 근데 아칼리가 궁에 많이 의존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W를 좀 더 찍어가지고 범위랑 그런게 바뀌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네 일단은 첫 코어 이거 신발 렌즈 오케이 지뿔만큼 움직이네 이거 미니언이 있어서 어 그래도 고리 고리타지타는 안되겠네요 날개지나 했어요 위험하다 10. 3. 4. 10. 2. 1. 18. 2. 2. 2. 짱 2. 2. 2. 2. 2. 레이치가 5렙이야 왈파는 궁이 있는데 좋습니다 궁 3스택 정수 3스택 이거는 바텀 한 번 들어가보자 님 고 안되겠다 하하 하하 안되겠 와 조랭몬 개잘해 대리 아니야 이거? 극한이 달라졌어요 우리 극한이 달라졌어요 우리 극한이 달라졌어요 메뚜기 한탄씩 하고 당기네 메뚜기 한탄씩 하고 당기네 잘 알겠습니다 오케 말파님 먼저 호응 안되 늦었어 어 어? 어? 에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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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은 내가 먹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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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ITH 은신 ㅎ 은신 약간 위쪽으로 돌겠지? 음... 100% 여기도 한 50% 위험해 근데 이거 따라가는 건 위험할 수 있죠? 오케이 카즈스 노플이다 이거만으로도 희소식이지 해보는게 늦어요 안죽었어 흡혈! 흡혈 그런거 없겠지만 아무튼 그래 원래 원래 아칼리의 느낌으로 한번 쳐봤는데 잡았네요 데미지가 세서 하하 개꿀 메뚜기 이상했어 나보고 눈 들어가서 점프 폴짝하는데 전멸도 없는게 깝치여 야 이 템 오래간만 오래간만이다 진짜 빌지워터 총검 겁나간만이네 안돼요 님은 탑이나 정글 말파가 아니에요 오케이 어딜 도망가 내가 이겨 어어 빠 아 오케이 멋있게 더 빨봤다 뭣을 몰라도 굉장히 큰일술할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요 자 우리 아닐 맨 오빠야 너희들 덜렁덜렁 거리면서 그런 소리 하자 덜렁이들 다 알고 있어 오케이 이거 멋있게 내가 사이다로 먹겠습니다 간다 트리릭 거의 그냥 탑라인 꿀이야 탑라인 꿀 먹는 거 같아 돈 깔끔하게 예산할 거야 1150번 화이팅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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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기자 좋아 그렇게 해야지 으아 가만히 있는 분노바 이걸 피해야 돼 오케이 아우 더럽게 약하네 그래도 잡았네요 빨강랑타의 파워로 이런 아르필 케이틀린 있는데 어허 저기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아프시네요 어 아 쥔님 봇 봇 봇 봇 니세이요 쥔님 성장하셔야 암 성장 성장 그 정도니깐 좀 키워야돼 게임에 보통 이기때 본인이 모든걸 다 읊어지고 막 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보다 뭐 큰 애들 조금 키워주면은 그런 애들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성장이 되게 많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포화로 거의 가득찬거를 더 채우는건 되게 어렵잖아 근데 별로 안찬네들 채우는건 되게 쉬워 금방성 나간단 말이죠 와우 웰 앙금멘트 교민체육대회 나가신 적이 아버지 고는 듯 혹시 어디서 주워들은겁니다 저도 저도 어디서 주워들은거 그냥 롤에다가 정유시켜본거에요 여러분들 갑니다 가린님 겨고 간다 아 아 안돼 안 좋은 소식이 들리네 아래쪽에서 탑을 탑을 밀어볼까 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 아니야 이건 여기다 렌즈 돌리고 탑을 막으러 올거야 카직스 이 건방진 카직스 이거 여기 여기 이거놓고 있거든요 뭐하세요 임싱 왜 이렇게 기냐 여기다가 이 부시 들어가서 강해지는 이 특성 생각보다 좋네 야 고립 카직스를 이기네 물론 내가 훨씬 잘 끌긴 했지만 여기 시야 안보여요 스피드 썼죠 너는 죽었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피하고 이 병으로 가서 피하고 다시 들어가 강사를 쓰고 데미지를 줄인 다음에 죽습니다 여기까지 생각보다 쎄네요 케이슬린이 내 그림은 더블킬이었는데 나르와 함께 아 이거 완벽하게 이겨야되는데 오케이 한명도 안죽고 아 아 이럴수가 바드대박 바드대박 크흠 괜찮 아주 좋았어 나쁘지 않았어 위험해 바보들아 아니야 바른이 바보였어 혼자서도 이렇게 4명한테 까볼 줄이야 대단하군 아 내가 지금 용을 좀 먹어줄까 그랬다 일단 강해의 감으로 리치베인 올리고 그 다음 빌드 올려볼게요 뭐 올리지는게 저는 존야나 사실 존야가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랭몬이 죽었다 뭔 소리야 이거 이거는 이렇게 당겨주고 에잉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걸렸다 아 케이틀린만 자를꺼 그랬나 하 자르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죽는게 싫어가지고 이번에 안전하거든요 아니요? 아아! 몸대리지 아아! 괜찮아 탈론 3탄가 이게? 와아! 줄이겨가지고 설계 저렇게 되네 조나 빨리 와야겠다 근데 가니의검 해가지고 이거 올리는 것보다 조나를 빨리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에 쿨감과 다른 애들이 필요할 것 같아 오케오케오케오케 오 제가 잡니다 아무도 안가시면 오케오케오케 잔잔넨 잔넨 잔넨 잔넨이 문듯이지? 좀 까먹었다 예전에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 질문 여러분들 막 화면 렉걸리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멀쩡한가요? 에이? 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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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겨 아칼리를 그냥 호그로 보네 옛날에 눈도 못 마주쳐야라 애들이 좀 이제 세졌다고 지금 아칼리 보고 막 그냥 덤벼드는데 과거에 여러분 아칼리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 애가 있었죠 아칼리가 초반먹은 킬은 그게 게임 끝날때 곱하기 10이 됩니다 20킬까지 2킬 먹으면 개섰는데 참 그때가 그립네요 우리나라 위품들도 좀 아닙니다 아무것도 오 의심들어가 의심들어가 아아 그냥 파론 뺄걸 저도 저도 여기 여기 은신이었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거기다 벽에 찍어 둥그니깐 벽 찍으면 주변에 부비부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돼가지고 지멋대로 움직이고 날아갔어 굉장히 위험한 발언 하시네요 저는 못 들은 걸로 와 르블랑 왜 이렇게 세냐 어? 어 방금 브랭몬 같았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아 아 아 흠 흠 흠 뭐야 카즉스템이 3위일체 빌드가 특이하구만 빌드가 특이하구만 짝 아하하 좋아 이거 이거 좋다 샤 망 좀 더 바싹 붙어야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려면 아 이게 원하는대로 마음대로 척척되진 않아 아직까지 여러분들 쓰읍 쓰읍 오늘 처음 한거라는거 네 당연히 오늘 처음이겠지만 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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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별로 안 세보여 하지만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아니 아니라는 생각일 수 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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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 이따 레드를 먹는다 어디 있어 ampf 헉망증창이구만 엉망증 мама 너무 던지시네 너 뒤에 친구 있냐? 아 젖빨받어 근데 메뚜기는 그냥 저한테 안됩니다. 좌로우로 나눠 놓을 수 있어 제가 이 칩의 입만 뜨면 더 쓰겠군 라일라일을 갈까? 약간 체력도 보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체력 보충 더 극딜 오케이 더 극딜로 간다 그래 좋아 잡을 수 있어 궁으로 다시 풀어놨네 뭐야 서포트끼리 싸운다 좋아 그드탐 너 상대는 나다 모두가 하나하나하나 싸우고 있어 그드탐 너는 나지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세시군요 하지만 저기에 지금 피를 많이 깎았다고 쫓아갔을 때 이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 같아 한참 쫓아가야지 지목하게 안녕 적있네 가랜 개딴딴해 피 다쳤어 쫓아가고 5초 이상 가랜이 도망쳤다 그러면 풀피죠 뭐 다른 데를 잡아야 돼 지금 잘 가랜에는 다 잘 찢을 수 있어요 자 지금 구워놓았네요 가라 이렇게 마관을 좀 더 올리면 가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굉장히 어렵구만 어? 옥주셔 아이고 렉몬아 미드를 보고 있구나 여기 와드는 지웠나? 하하하하 하하 야 조냐 어딜 어딜 너 타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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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괜찮아 짓 넘어가 벽으로 벽각을 주지마 그렇지 4 프렉트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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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흡혈 얼마나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흡혈이 AP 개수가 한 0.3정도 되나? 0.4? 0.4? 생각보다 많이 되는데 이정도가? AD 개수 상 저가량에서 한 거의 지금 한 200가까이 되네 탐막으로 안일하게 오는거 지금 잡자 근데 여기 지금 시야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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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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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났어 은신인데요 소냐인데요 텅탑 쳐야 돼 나 텅탑 대 맞힐게 2대 맞힐게 바텀을 막으러 케이틀린이 올 것 같거든요 이러면 죽어야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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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용용용용용용 10초 그리고 여기 지금 시야가 안잡혀있다라는걸 알 수 있어요 사실 방금 이걸로 알아본 우와 죽어 저 저~~기~~~ 아..나пер 모양 맞네 능신 호호호호호 지금 케이틀린이 궁스러온다 네 머리위에 빨리 피해볼게 카징스 죽여서 피해볼게! 그래! 아, 한투막 맞았네 맞았다 크하 아깝구만 짠 가가비 좋죠 지금 나름이 나 풀템을 바라보고 있네 아, 저 가늘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 저거 잡을 수 있는게 트위치 정도 근데 트위치가 너무 못 걷고 방간템이 전혀 없어 가인을 가졌어 지금 사실상 덜 죽으시려고 저러가 감으로써 데미지도 하늘을 가버렸어 내가 잡아야돼 어쩔 수 없이 표감팀 바꾸고 마가니로 쩡도 깨댕겨야겠다 그렇지, 육취! 드랭몬이다 너한테 안진다 자, D 어떻게 됐죠? 잘가, 잘가 잘가 와, 이거 쫓는거 정말 좋아 W가 여러분들 패치된게 진짜 좋은거 같아요 이거...가 처음엔 별로였거든요 앞으로 조금 추격하는게 이게 추노 상황에서는 정말 괜찮은거 같애 이렇게 갑자기 벽에서 나와가지고 보다! 가능하다 이거 다시 어그로를 풀고 머리위에 궁꽂칠거 같으니깐 튀어야겠다 다른 밈? 피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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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론 갈거 같은데 상대 바론이다 이거 바론이다 바론이다 여러분 이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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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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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깐 데미는 천 그렇지! 게임 이르으으으으으으으으익 아니야 왜 들어가! 아니야 아니야 Án touch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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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냐 아는uitive 저걸 왜 들어가 이사람들아 바로 먹여줬더니 다 토해냈네 아니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아 나이스 고람을 느낀다 정말 그냥 맞으면서 그냥 나가야겠다 어 용 2분 24초 엄청 손해볼 거 그래도 조금 주워 다는 거 같아요 오케이 이득 아냐 뭐는 이거 잠깐만 스피드가 시의 겁나 빠르구만 게다가 지속이 오래 돼 뭐야 야 내가 바롬만 뭐만 스틸 하면 다른 사람이냐 그러는데 저도 할 땐 합니다 여러분들 할 땐 하는 사람이다 아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야 의심 풀어 야 너꺼에 존아되지 않겠어 내 존아되지 않겠어 탑 막으러 갑니다 곧 미세력 님들 안가도 되겠네 그냥 밀어도 될 듯 나르님 잘 막아주시고 오케이 가보자 잘가 잘가 이거 먹지요 아주 살살 녹네 케이슬린 아칼리 굴루 폴드에 맥탈 하아 이럴수가 하아 이럴수가 오케이 상황 종료 먹어야돼 궁 쓰세요 넘어가세요 궁 써서 넘어가세요 나를 믿어 아니야 말파님 궁 여기 쓰라니까 어? 비켜봤자 똥배 빨리빨리 먹어야 돼 여기 일단 기럭을 반 이상 관리할게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개구멍이다 이걸 뺏기네 음 메뚜기 냄새 나는데 하나 깔아 쏘오탑 어 툭 온단 말이지 아아 얘들이 겁나 겁네 하고있네 지금 아 아 우리 이거 버프니까 뭉치면 되는데 이제 렌즈가 있으면 지금 좀 더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탑을 막으러 누가 올까요? 라덴이네 오케이 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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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으엥 어차피 이거는 어차피 없어 아이 지진 않겠지? 이기진 못하겠네 지진않아 Q 피해야돼 이게 사실 나를 피해 도망치는거 되게 어렵거든요 Q가 날라오면은 사망인데 안 맞을 것 같고 어어? 어어? 죽었다 으이씨 그냥 도망치면은 지금 여유롭게 살았는데 템 바꿔야겠다 신발 이거 없애버리고 아냐 신발 있어야돼 아 뭐를 갈까? 요즘 데캡은 좀 별론가? 흠 야칼리가 신발 있어야 될 것 같애 이거 W랑 W 이속 시너지를 좀 폭발시키려면은 아무래도 신발이 더 좋겠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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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님들 리드 덜과 뭉쳐서 압박 범규 네 더 잡을라고 일단 신발까지 맞춰봤어 오케이 조금만 따는구만 이겼다 이겼어 받으라 여기 사투버리고 있네 아 진짜 재밌게 한판했다 이번판 45분 46초 7초 8초 9초 승리 이게 뭐야 ㅎㅎ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지만 생각 vorne 이쁬 보컬 아 저도 쓱 이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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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What you do, could you do no more? And I can't fly to you Cause all I really want is you Cause all I really want is you Cause all I really want is you What you want is you Want is you